안녕하세요. 나더언니입니다. 또 한 번의 챌린지가 다음 주부터 시작돼요. 이번에는 총 10주 챌린지로 주마다 총 5개의 영상이 업로드 될 예정이에요. 초중급자를 위한 운동 루틴으로 구성해봤고 다양한 소도구와 부위별 운동 루틴을 준비했어요. 물론 맨몸 운동도 준비했고요. 소도구는 한 주를 기준으로 첫째 날에는 세라밴드, 세번째 날에는 덤벨, 다섯번째 날에는 스텝박스를 응용해 운동 루틴을 구성했고요. 두번째, 네번째 날에는 맨몸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만약 소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둘째날, 넷째날 맨몸 운동 기준으로 운동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운동 루틴은 게시물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다음 주부터 저랑 같이 열심히 운동 한번 해봐요. 지금까지 나다언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